제휘복귀 합니다 여기 던지면 싹 가져가는 거예요 신화 연속 2인실 우리 둘이? 오오오오오 우리 미형보다 얘기하면 되겠네. 주희가 어제 내려오다가 진신촌에 가서 찍은 거 그걸 봤나봐. 근데 엄마... 우리 딸 8명 중에서 손이 유일하게 얇은 아는 자아 혼자 뺏기거든. 명주 고른 거 딱 얇았어. 이것도 없어. 이건 어디 가방 안 줘야 돼. 뭘 놓고 버리지? 내일 또 해야지. 내일 또 바꿔야지. 집을 또 옮기고만. 자고 싶은 사람 다 가. 그래 해. 또 해. 뭐 바꾸면 그래. 그럼 또 옮기고 해. 내가 해. 어이해. 난 얘 혼자 봐. 아이고. 그분 성함이 뭐예요? 어? 그 간호사의 성함이 뭐예요? 진아. 무슨 진아인 걸 모르겠다. 진아가 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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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이가 도와서 죽어요. 진짜. 간호사야? 응. 그런데. 그 차에 간호사겠지. 아니. 서울아 간호사라. 오해를 갔구나. 서울에. 진실이 일파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. 휴게소에서는 우리 사진 찍은 거. 아이고. 유튜브를 봐서 그렇지. 아이고. 아니. 나이해줘야. 나이해줘야. alog사는 프로듀오에 mesh되어著. 될 것 같은데.